앤서니 파우치 영국발변이 미국 확진 20-30% 차지 아시아경제 조현희 기자 미국에서 코로나19의 겨울철 대유형이 한풀 수그러들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19일 밝혔다. 파우치 소장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영국발변이 바이러스는 미국 50개 관할구역에서 발견됐고 현재 전체 감염자의 약 20-30%를 차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. 이어 그리고 그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. 영국발변이 코로나, 레키로나주 효과 있는 거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.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날 통계에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보고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를 총 5,56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. 그러나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실제 감염자는 이런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. 최근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에서 6만 명대인 것에 비춰보면 그 중 1만에서 1만8천 명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는 얘기다. 파우치 소장은 또 이 변이에 감염되면 증세도 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. 그는 걱정되는 것은 영국에서 발견된 이 특정 변이는 전염성이 약 50% 증가하고 이 변이에 감염되면 질환의 혹독함도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. 다만 코로나19 백신이 B1117에 대한 좋은 면역 효과를 주고 단일클론 항체 같은 치료법도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. 이 단일클론 항체,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. 파우치 소장은 영국발 변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를 하는 것이라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지목했다. 한편 미국에서 1월 초 이후 가파르게 줄어들던 신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5에서 6만 명 선에서 정체된 가운데 일부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.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또한 영국발 변이가 2 내지 30%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, 유럽발 변이의 효과 있는 거 아시죠? 여러분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. 안녕